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PEG로 계산했을 때 2023년, 2024년, 2025년 모두 싸요. 1분기 실적으로 봐도 양극재단에서 압도적인 영업인유를 나왔어요. 2차전지에 대한 밸류는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차종 중에 모든 그러니까 상위 업체 차들에는 모두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1등, 2등 테슬라에 들어가는 일부 유럽 물량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갔는데 중국 데이터 중에 처음으로 5월달 데이터예요. LG 앤솔이 전 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892% 증가 1기가와트시로 처음으로 LG 앤솔이 상위권에 진입을 했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LG 앤솔 1기가와트시. 물론 뭐 CAT나 BYD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진입했다는 거. 그 말은 뭐냐. 아,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테슬라 물량에 LG 앤솔이 일부 들어가겠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890%가 증가했어요. 중국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월별 데이터 하면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LG 앤솔이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무조건 놀란할 수밖에 없겠다. 심지어 볼보 조차도요, 지금. CAT를 독자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I 배터리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쓰려고 달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볼보가 지금 차세대 배터리 지금 가장 강력한 협력사로 삼성 SDI를 보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월별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게 삼성 SDI가 굉장히 월별로 견주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출현한 데이터가. 그거는 북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북미, 유럽 다 통틀어서. 그래서 최근 삼성 SDI의 약진이 돋보인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서 LG 앤솔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50% 넘는 전체 판매 성장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팔리는 상위 1등부터 5등 차 중에는 모두 100% 다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 심지어 테슬라 향에도 LG 앤솔이 배터리가 일부 CATL의 물량을 좀 뺏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충분히 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탄산 리튬 가격이 100% 올랐어요. 그 탄산 리튬 100% 오른 가격이 국내 수산화 리튬에 반영되는 시차 2개월, 국내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재 수출 가격이 반영되는 건 2개월이에요. 그럼 4개월이거든요. 그럼 5월 달에 탄산 리튬 100% 반영했고 제가 오늘자 확인한 것도 탄산 리튬 킬로그램당 302.5, 300 위안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 탄산 리튬 가격 100% 올라간 거 당연히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반영되는 시점이 9월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리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 리튬 100% 올라간 게 9월 달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그럼 양극재 판가는 무조건 3분기에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레포트에도 양극재 판가는 3분기부터 정상화되겠다고 했어요. 양극재 판가가 5월 달, 6월 달 제가 갖고 왔는데 데이터 6월 달에는 NCA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NCA 쪽이 판가 수출량 모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NCA 쪽이요. NCA 어디가 잘하죠? 역시 에코프로비엠이죠. 5월 달에는 어디가 좋았냐? NCM이 좋았어요. NCM에서 수출액 27% 증가했고 수출량 18% 증가했어요. 수출 단가도 전월 대비 6.4% 빠졌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대구에서 엄청나게 졌어요. 대구는 어디가 있죠? LNF가 있죠. 대구는 수출도 72% 증가했고요. 수출량도 41% 증가했어요. 더군다나 우려하는 수출 가격 또한 오히려 대구에서는 수출 가격이 전월 대비도 4%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5월 달 수출 데이터, 6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양극재 판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졌다. 수출량 판매량 모두 견조하다. 양극재 업체가 많잖아요. 대표는 4곳 정도 되는데. 다른 양극재 업체와 비교를 한다면 LG화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LG화학이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PEG로 계산하면 1배 미만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LNF가 비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같은 PEG값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지만 PEG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고 나노셋만 하시면 돼요. PER을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 성장률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PEG가 낮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EPS 성장률. 분 뭐가 크거나 분 자가 작아야 되는데 분 자가 작은 거, PER이 작은 게 매력적일까요? 분모인 EPS 성장률이 큰 게 매력적일까요? 아무래도 성장률이 큰. 그렇죠. 당연히 EPS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커야죠. 근데 LNF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PER도 낮아요. 그러니까 PER이 낮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EPS 성장률이 커야지 PEG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LNF나 LG화학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PER이 워낙 낮아서 EPS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효과를 보이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EPS 성장률이 워낙 월등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EPS 성장률이 양극재 5대 업체 중에 가장 크니까 그래서 당연히 PEG값이 떨어지는 하락폭이 얼등히 좋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LG화학이 PEG로 계산했을 때 2023년, 2024년, 2025년 모두 싸요. 2024년 PEG값이 아직 0.3배 미만이고요. 0.3배요? 네, 0.27배 정도 나오고요. 2025년도 0.5가 안 돼요, 채. 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LG화학은 PEG로 계산했을 때 1배 미만이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1배 PEG, 1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왜냐?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PEG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모두 1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PEG 1배가 너무 막연하게 굉장히 높게 이상적으로 잡은 값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값이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롱텅으로 3년 이상 보면 PEG 딱 1배 됐다고 팔 게 아니라 보통 원래 PEG라는 개념을 고안하신 피터린치가 얘기한 거는 1.5배 기준으로 1.5배가 넘으면 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배랑 1.5배 사이에서 본인만의 적정 기준으로 딱 정하시고 그때까지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니까 파실 이유가 없고 LG화학은 다만 단점으로 지적된 거는 EPS 성장률이 되게 작았거든요. 30%가 안 됐어요. 근데 LG화학이 최근에 원래 42만 톤이었는데 그래도 LG화학도 나름 첨단 소재랑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를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 소재의 배터리 사업부의 원래 캐파는 42만 톤 정도였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밝힌 게 48만 톤이고요. LG화학도 워낙 기술력이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로 다이렉트로 LNF가 테슬라 단독으로 뚫은 것처럼 충분히 저는 LG화학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고객사가 완성차 업체랑 직납을 할 경우에는 이 캐파 지금 이미 늘려놨지만 46만 톤에 48만 톤 늘려놨지만 50만 톤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캐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캐파에 따른 매출과 이익이 보증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이 1분기 실적으로 봐도 양극재단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왜냐? 다른 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LG화학 8% 나왔고요. 지금 2분기 실적에 예상하는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8%에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LG화학은 가장 밸류체인이 잘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LG화학은 양극재만 하지는 않아요. LG화학도 양극재 앞단의 광물을 가장 포스코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광산사고 인도네시아 광산사고 중국이랑 조인트벤처 맺어서 한국의 합작 소위 말하는 전구채. 요새 지금 전구채가 날리거든요. 전구채 합작 공장 세우고 중국에 합작하는 전구채 비중도 계속 연간으로 20%, 40%까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하고 니켈 2028년까지 리튬 50%, 니켈 65%까지 내재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LG화학도 광물에 진심이고요. 양극재 사업을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예로 화학시향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럼 우리 LG화학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하자. 그래서 석유화학 사업부로 굉장히 자본 재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인력도 줄이고요. 소위 말한 회복이 되긴 될 건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석유화학 사업부를 급격하게 축소시키자. 그럼 석유화학 사업부 축소시키면 그냥 LG화학이 거기서 성장을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석유화학부 축소시킨 것만큼 첨단 소재 사업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향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첨단 소재 사업부가 커지면 당연히 거기에 매이는 양극재니까 양극재가 좋아지고 앞단에 배터리 관련된 광물 관련된 내재화도 가장 진심으로 포스코그룹 못지않게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일단 밸류가 너무 싼 거죠. PER 지금 10배거든요. 이거는 2차전지 밸류가 전혀 못 받는 거죠. 에코프로가 일단 밸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는 지금 23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4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온전하게 지금 그 밸류를 받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밸류를. 근데 포스코는 10배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포스코의 소위 말하는 철강. 철강 사업부가 앞으로 계속 나빠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그룹의 주가는 철강 사업부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정책, 중국의 대규모 리오픈이 이걸 반영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야 해서 포스코가 최근에 주가가 좋아진 건 아니고요. 포스코는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이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이 나와서 세부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드디어 리튬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양산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철강 본업에서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나올 거고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포스코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는 그냥 딱 플랫인데 내년에 28%까지 잡아났더라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내년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근데 그 28%에 수산화 리튬 매출 포함 안 된 것 같거든요. 수산화 리튬은 2025년에 반영된다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인데 수산화 리튬은 그게 지금 상하차 공장 시작했다고 기사 나왔으니까 단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2024년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수산화 리튬 실적 반영될 수도 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볼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가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가치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포스코 HY 지분가치의 합산이랑 현재 시총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괴류율이 있는지 그걸 일단 따져보시고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업하기가 여기서 더 나빠지냐 중국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정책 중국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호전적으로 바뀌느냐 긍정적으로 바뀌느냐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랑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의 괴류율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너무 싸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만 원 배당주거든요 만 원 기준으로 하면 지금 2.6%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포스코 홀딩스도 LG왕 못지않게 그냥 갖고 계시면 배당 받으시면서 이제 배당도 분기별로 주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랑 LG왕이랑 결이 다른데 둘 중에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 LG왕이랑 포스코 홀딩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역시나 리튬에 대한 강력한 마진 그다음에 리튬은 좀 더 소위 말하는 좀 더 업체가 더 양극재 업체는 코스모 신소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경쟁업체가 LNF도 있고 코스모 신소제도 있는 반면에 리튬은 경쟁업체로 할 수 있는 데가 에코프로밖에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랑 결이 다른 거죠 에코프로가 이제 와서 여모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포스코가 더 롱텀으로 봤을 때는 LG왕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염호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2025년 정도? 네, 2025년으로 잡더라고요 2025년 상반기 상반기에 일단 스타트 끊을 게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보고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2030년에 3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2025년 기준은 염호에서 5만 톤, 광산에서 5만 톤에서 1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0만 톤까지 늘어나면 최소한 3배에서 4배 그래서 아마 수산화 리튬 매출로만 10조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 소재까지 다 합치면 40조 매출 잡아 놨으니까 2030년까지 그러면 철강 밸류에 최소한 2배 넘게는 더 줘야죠 2배 이상이 아니라 3배 정도? 맞아요, 정확히요 왜냐하면 포스코 전체 철강 매출 절반 이상을 2차전지가 담당하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밸류 에코프로랑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40% 올린 거 대 580% 올린 거 차이니까 그렇게 비하면 에코프로가 과도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포스코가 너무 못 올랐다 너무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딩스는 3년, 5년을 보고 LG화과 마찬가지로 사서 뭐가 갈 때가 아닌가 이건 매매의 트레이닝 관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배당도 받으면서? 막말로 이제 제2의 삼성전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LG엔솔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삼성전자 시총을 위협할 정도 수준이에요 LG화과 마찬가지로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위협할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